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할머니 맞췄을땐 운농기 운농기 나도 몰라 운농기 끌어봐 그러니까 새벽에 친구 잠깐 만나서 등도 치고 새한잔 걸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잤어 밧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깐 이 친구가 그 밖에서 온 사람은 내가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난 니 너 친구 아니야 자꾸 뭘 보여 엄마를 어떻게 걸어 말 막혀 하지마 진짜 만나서 얘기해 집에서 딱 얘기해 당장 해리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내 눈을 맞췄을땐 내가 웃는지 웃는지 넌 뭐 모든게 모든게 들통났어 모든게 들통났어 모든게 들통났어 일단은 만나야지 만나서 빌어야지 지금은 너무나 분리해 오늘은 하늘의 일이 슬픈게 보일까 나 그녀들 그녀들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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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또 미쳐 오래만 없어 전화길 삼은 책 바꿨어 그거 아니면 돈을 아꼈어 나 아꼈어 너와의 싸움에 이러니까 제발 내 말들까지 들어 내 말 맞지만 눈속이 끓어 일단 돼지고 벗어 싸우던 물건 우선 만나 단단히 전화 한 잔 하자 캐러멜 낚여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현재의 중과 너머로 일고 있을 거에요 그저 울림을 몰라 예예예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가 웃는지 웃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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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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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